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에 달리기 관련해서 구경하다 보면 회복주, 리커버리 런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복을 위한 달리기 뭔가 달리기를 통해서 회복이 촉진될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걸까요? 보통 러닝 이후에 특히 힘든 달리기였을수록 우리 몸은 회복을 필요로 하게 되고 회복을 위해서 보통은 잠을 자고 영양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해주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복을 촉진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액티브 리커버리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주면서 회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러닝과 결이 다른 또는 몸의 부담이 적은 움직임으로 구성된 운동들을 해주게 됩니다. 수영이나 요가, 스트레칭, 걷기 등이 대표적인 액티브 리커버리에 속하겠죠. 그 중에서도 가벼운 러닝으로 액티브하게 리커버리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회복주, 리커버리 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전 훈련의 강도나 개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회복주는 실제로 몸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회복 그 자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다른 의미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복주를 통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거나 젖산 같은 축적된 물질들을 씻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강도 러닝으로 발생한 젖산은 보통 수시간 내에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고요. 지연성 근육통, 근육 손상, 피로감,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의 진짜 리커버리에는 휴식이 가장 중요하고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 마사지, 컴프레션, 아이싱 같은 것들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주라는 단어가 힘든 러닝 이후에 몸을 회복시켜주는 달리기라기보다는 몸이 회복되는 중에 시행하는 달리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해장술이라는 단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회복주라는 걸 왜 하는 거지? 크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러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자랄 수도 있는 스포츠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닝은 꾸준히 할수록 몸이 점점 러닝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체화돼서 더 편안하고 쉽게 달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게 바로 러닝이 이코노믹해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회복주는 힘든 러닝 이후에 이미 몸이 무겁고 근육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러닝을 해줌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러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회복주 훈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로한 상태에서의 러닝 경험은 마라톤 막바지, 에너지 고갈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회복주는 완전히 편안한 페이스로 진행하는 러닝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러닝을 하면서 몸의 각 부위의 불편감에 대해 그리고 어느 부위가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는지 이런 디테일한 바디 스캔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러닝 자세에 더 집중하면서 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러닝 자세 분석을 받아보거나 스스로가 자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집중해서 달릴지 포커싱을 해준다면 리커버리 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러너에게 있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훈련보다도 마일리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장거리 러너에게는 주 혹은 월 몇 킬로를 달렸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리커버리 런은 몸에 스트레스를 덜 주면서 이걸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빠른 페이스보다 느린 페이스에서 에어빅 Circulation을 통한 Fat Burning, 지방 연소가 잘 일어나게 되고 이 기전이 활발히 돌아가게 되면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Fat Adaptation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통 러닝이 정신건강에 좋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그게 힘든 훈련에까지 다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편안한 페이스에서의 러닝은 기본적으로 더 즐겁고 멘탈 케어에도 좋고 러너의 사이와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커버리 런은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일단 인터벌 훈련 또는 하프 이상의 거리를 뛴 정도의 강도 높은 러닝을 수행하고 나서 회복이 다 되기 전에 보통은 24시간 내에 리커버리 런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훈련 시간은 20에서 40분 내로 짧게 그리고 평소에 50에서 75% 정도의 아주 편안한 페이스의 러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페이스와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리커버리 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주지 못하면 몸의 회복도 방해하고 훈련의 효과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러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페이스를 너무 평상시처럼 가져가는 경우를 가장 조심해야 될 거고요. 아주 편안하면서 몸에 부담이 없고 러닝이 끝난 후에도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너무 오래 달리셔도 안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언덕이나 오르막, 계단 같은 곳이 없는 평지를 골라서 뛰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주는 훈련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훈련 후에 몸이 너무 힘든 상태라고 한다면 회복주 훈련은 오히려 몸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러닝 퍼포먼스에 네거티브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쉬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주가 회복을 시켜주는 러닝이 아니라 회복이 덜 됐을 때 해주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벌 훈련을 자주 하지도 않고 하프 이상의 거리를 뛰었을 때 보통 하루 이틀 쉬어주기 때문에 자주 경험해 보는 러닝은 아닌데요.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해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꼭 해야 하는 훈련은 아닐 수 있지만요. 러너에 따라서 강도 높은 훈련 이후에 회복주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시행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회복주는 훈련의 일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봄에 있을 즐거운 대회들을 위해서 춥지만 힘내서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닝비하인 잘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